하아악 하하하 자! 합형으로 가! 프로! 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상면소재에 있는 공유양조 센터 수윙지움입니다! 짜잔! 오늘 술지움의 안내를 도와주실 배진경 대리님을 모셨습니다 짜잔! 짜잔! 술지움은 어떤 곳인가요? 공유양조 벤처센터라는 술지움은요 양조인들을 위한 양조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입니다 오, 양조체험! 양조체험!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아아악! 어떡해요! 저희 술지움 양조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시원한 맥주가 만들어지죠 자, 이곳은 동진유지 모든 발효주를 중요할 수 있어요 와인 좋아하시나요? 이쪽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소금국을 막판에 입어가지고 저희가 드시나요? 연례식품입니다 맛있는 막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아악! 와! 이게 바로 그 색 막걸레! 네, 장난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유산균 덩어리 자, 그것부터 따라해보세요 자, 여기는 아까 봤던 맥주 그리고 맥주 만드는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리고 새우뿐만 아니라 맥주 쉬움도 가능하죠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1층 양조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양조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체험학습실, 카페테리아, 전시실 공간이 있는데요. 전시실에는 가평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한국 술이 전시되어 있고요. 기념품 및 술지움, 굿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실에서는 막걸리 빗기 체험, 증류주 내리기 체험 등 양조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술지움 카페테리아에서 시원한 커피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술, 만드는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이곳은 술지움입니다. 달콤 쌉쌉한 양조체험,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와월아월,,, 와우олько jam 연기